제가 오늘 두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생한 말은 금리 인하 수혜주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금리 인하에 내년 하기는 하는데 언제 하고 몇 번 할 건가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미국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 적어도 한 서너 번을 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어떤 통제 지배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시장은 혼자만 계속 진행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오는 어제 미국장이 고용 지표가 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노동부가 발표하는 이번 주 말에 고용보고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용보고서가 만약에 둔화되는 걸로 나오면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고 미국장이 그 지표가 나오는 다음 주부터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 수의 기대감 있는 종목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보겠고요 먼저 리뷰를 좀 해보면 STX 그린노직스가 있습니다 STX 그린노직스는 지금 7.8%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고 최고가는 8% 9% 정도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요즘 신규주들 매매를 할 때 이거죠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장대양본에서 들어가가지고 그죠? 1차 목표가 밖에 지금 달성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이 바로 밑에 여기서 들어갔다면 그죠?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잡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 생시오는 조금 뭐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닌데 살짝 좀 조금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1차 목표가만 달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17,400원입니다 짧게 봤는데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이야기 드린 종목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엑스게이트는 자 엑스게이트는 어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 6,500원이 지금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2차 목표가는 제가 7,500원으로 잡았는데 오늘 16% 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6,840원까지 갔다가 좀 빠졌고 최고가는 한 15% 정도 하루 만에 15% 정도 나왔죠 제가 아주 주식을 쉽게 쉽게 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자 요거죠 좀 뭐 차트를 좀 크게 해보면 요거 아닙니까 그죠? 이 네모 친 자리 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요 자리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상승할 때 돌파 매매는 거의 적중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박스건 상단이 아니면 박스건 하단 아니면 바닥건에서 이렇게 거래를 돌려버리면은 그 다음 날 오전에는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1.5일차 매매라고 그랬죠 이것도 거래를 한번 돌리고 오늘 보시면 뭡니까? 10시 5분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1.5일차 매매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날 10시에 고점 찍고 내려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10시 근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가 하기가 아주 좀 이렇게 좀 매번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 나신 분은 이런 매매를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리고 욕심 없이 9시 반에서 10시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만약에 이제 오전에 급등이 안 나오면 오후에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냐면 이거 이제 어제 있죠 어제 이제 거래를 돌려 돈을 돌렸거든요 이렇게 돈을 돌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돌리고 땡겼고 이제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를 과연 돌파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자모 테마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는데 양자모 테마는 아마 내년까지도 살아있는 테마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대신 종목들이 약간 시가총액이 작다 변변치 않다 우리 종목들이 미국에도 지금 이제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양자모 테마주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우리네도 우리로 이런 코이브 이런 종목들이 약간 아웃됐고 일단 양자모는 엑스게이트 하나만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테마주다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양자모 계속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 해볼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이제 지금 현재가가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자 만이 아니고 아 다 곳에 또 올랐어요 또 5,440원에 매수를 해볼게요 3.6정도 올랐는데 녹십자 MS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녹십자 MS는 진단 진단 테마죠 그 다음에 매출이 진단이 한 25%고요 혈액 투석액이 한 20%고 당뇨 진단 당뇨 쪽의 약이 한 12% 되는 제약주입니다 제약주고 자 이 차트부터 좀 볼게요 자 이러고 있는 차트예요 이게 지금 어떤 차트냐고 완전 비껴치기 그죠? 비껴쳐 버렸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점을 하락 추세를 그죠? 하락 추세를 계속 반등하다가 고점 때려 맞고 관점만 두드려 맞고 이런 하락 추세를 그죠? 하락 추세를 추세선을 돌파를 시켜버렸죠 이게 이제 비껴치기 돌파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 비껴치기 돌파는 그죠? 딱 보시면 고점 고점 고점을 계속 두드려 맞다가 어제 그냥 갑자기 시현이 막 다 땡겨버렸거든요 땡겨버리면 그냥 갖다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이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들이대는 거 후발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후발을 들이대면 다 참았고 이게 선발 1등 2등을 갖다 들이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 이 뭡니까 중국 폐렴의 1등은 누구냐 이 1등은 이 메가시에스라는 종목이에요 얘가 지금 1등이에요 1등 근데 1등이라고 보기에는 시세가 아직 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 뉴스가 계속 뭡니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 이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번에 유행할 때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게 3, 4년마다 계속 유행을 하는 이게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처럼 갑자기 새롭게 나오는 변종 어떤 바이러스가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야기했죠 약간 좀 약간 뒷짐을 지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부에서 3, 4년마다 계속 발병이 났다가 또 사그라들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 조금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제 중국은 너무 병이 많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왜 병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첫날 만날 병 걸려서 퍼뜨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또 중국인들이 많이 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병 질병 관리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실데없는 거 좀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녹십잼에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료 화면 잠깐 보시면 자 자료는 별 특별한 게 없고 이 중국발 유아폐렴 요즘 이제 그 마이코플라스마 사진 같은 거 보면 이 사진만 나와있어요 사실은 이 사진이 중국 사진이래요 그래서 이게 종합병원 같은데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소아과 저렇게 부척부척대고 있는 이 사진만 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인 환자들 저렇게 있고요 이제 문제는 코로나 종목들이 왜 올라갔냐면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전 세계로 퍼지는 조짐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이제 결정적인 이 종목의 어떤 급등의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코로나 때도 중국에서 발병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환자 한 명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다 급등시켜버렸거든요 마스크부터 진단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이코플라스마에 대한 어떤 어린이 환자들이 지금 사진처럼 중국처럼 많이 넘쳐난다 이런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숫자만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런 뉴스가 나오면 한 번 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이런 어떤 흐름들이 사실 예전에 코로나와 좀 비교해 봤을 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하구요 또 이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관련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종목 섹터에 대한 어떤 재평가와 또 다시 한 번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또 이제 제약바이오의 성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영향이 있을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가 나홀로 섹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전자하고 반도체가 떨어지는 찰나에 제약을 중국 폐렴으로 갖다 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대용 섹터가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 기술주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이 되면 제약바이오에도 강력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테마는 반도체하고 2차전자는 많이 올랐는데 제약바이오 테마는 많이 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메가시에서도 별로 저점 대비 갤럭시아 머니트리 마저도 별로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충분히 제약바이오는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코로나하고 이제 플라즈마 폐렴차이는 방금 이야기 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이클 플라즈마에 대한 어떤 경각심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그 뉴스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아마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고 아니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중국 말고 인도네시아 외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또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그 뉴스는 누가 뿌리느냐 세력팀이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뿌리는 걸 우리는 좀 기다려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 목표가 5,990원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6,550원 손절은 3,100원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 목표 3,100원을 돈을 numen하겠습니다 3차 목표는 1차 목표 thanks to you robotch version 1차 목표 3,100원으로